오늘 운동은 템포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템포스쿼트는 지난번과 같이 175까지 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175로 하는 걸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그게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게 느낌이 가장 좋았고 오늘 몸통을 잡는 건 약간 2% 아쉬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을 풀 때 후면을 활성화시키는 걸 약간 대충 했더니 더더욱 이렇게 몸통 전체로 받는 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훈련 즐겁게 잘 마무리 했습니다 벤치프레스도 오늘 제가 계획한 대로 잘 돼서 아마 다다음주 안에 그 안에 다시 벤치프레스 184를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183까지 했는데 1kg씩 증량을 하는 걸로 현재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몸관리 잘 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멘탈 관리하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되나 약간 쉽긴 한데 주제 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멘탈적인 부분이 거의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에게는 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이 잘 잡혀 있어야 꾸준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올라가서 훈련도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을 관리하는 팁 제가 멘탈을 관리하는 팁은 일단 소소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어떠실 때 행복감을 느꼈는지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군생활이나 뭔가 이런 힘든 경험들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점호를 하는데 비가 와서 실내 점호를 한다 그게 뭐라고 그걸로도 또 행복감을 느끼고 또 예전에 행군을 막 힘들게 하다가 10분간 휴식 하면 그 10분 동안 행복하고 이런 소소한 것 그때는 이렇게 행복했었던 것 또는 군대를 자꾸 예를 드는데 왜냐하면 군대가 힘들었으니까 또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금요일날 점호를 하고 원래는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금요일이니까 내일 주말이니까 당직사관이 TV연등을 시켜준다 TV를 좀 더 보게 해준다던가 이런 걸로도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군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군생활할 때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뭐라고 TV 좀 더 보게 해주는 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TV도 다 내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쉬는 것도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거랑 아닌 거랑은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스스로 모든 걸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또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자꾸 그때로 떠올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 눈 떠서 내가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왜 하냐면 평상시에 이렇게 멘탈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항상 행복한 에너지가 나오고 좀 더 긍정적이게 됩니다 긍정적이게 되면 당연히 훈련을 해도 훨씬 더 스트레스 관리,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이 되고 운동 자체도 오늘 좀 운동을 해도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 없이 그냥 운동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감사함을 느끼면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은 사실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 요즘에 솔직히 조선시대에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걸 비교하면 제가 꼰대 같긴 한데 조선시대에 비교를 하자면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조선시대의 양반보다 아마 잘 살 겁니다 근데 그때 양반은 아마 행복치수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과 비교하면 밑도 끝도 없고 또 남과 비교하기 좋은 시스템이니까 지금 현재 세상 자체가 SNS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교보다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몇 킬로 들었냐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